후회하니? 후회하진 않지만 마음이 무겁네. 통쾌할 줄 알았는데. 배도운 집어넣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증거까지 조작해서인지. 아니면 피부치로 태어났는데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된 현실 때문인지.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도통 알 수가 없어. 배도운은 받을 줄 값 받은 거고 혜원이 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. 아휴 그래도 이제 배도운이 잡혔다니까 네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난 안심된다.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. 그 말 듣고 싶어서 여기 오고 싶었나봐. 다리는 괜찮아? 깁스에서 많이 불편하지? 응. 내일부터 네가 다 업고 다녀. 한 마디 써줘. 깁스에. 응? 한 마디 써줘.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. 뭐라고 써? 아 뭐 가져올려나. 어. 이준모는 이해원 거다. 이준아. 이준아. 자. 이준아. 나 갈게. 나오지 마. 불편하니까. 못 데려다줘서 미안해.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? 네? 배도은이 수술 중이라고요? 왜? 또 무슨 일이야? 배도은이 압송 중에 공중 화장실에서 세제를 마셨대. 아... 상태 심각하대? 잘 모르겠어.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랬던 거지. 죽기를 바랬던 건 아니야. 일단 병부터 가보자.